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희 수업이 있는지 모르시고 많이들 헤매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촬영합니다 어떻게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냥 이런식으로 찍네요 김두현 강사님 이상백 강사님 한민 강사님 김성국 강사님 네 분의 강사님이 각각 그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일단 김두현 강사님 먼저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6시 밤부터 저녁 9시까지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강의실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조명도 굉장히 좋은 반면에 평일 저녁이라서 많이들 못 오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지난달에는 현재 2명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수업은 진행합니다 6월부터 그리고 아쉽게도 그 ak 플라자 구로점 수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지난달 5월까지 수업을 하고 마쳤는데요 문화센터가 8월 달에 문을 닿은데요 백화점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이 수업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 반에 4시 반 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인데 한 뭐 끝날 때까지는 가능해요 8시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8월 3일까지 10주 동안 수업을 하게 되었구요 수업을 이제 딱 10명만 모집할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 여기는 김두현 강사님 말고도 이상백 강사님이 하시는 강의실 같은 동일한 강의실이구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상백 강사님은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수업을 하시고 김두현 강사님은 매주 일요일날 2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반까지 원래 수업타임이 이렇게 넨도로이드와 프라모델 두개로 나뉘어 있는데 그냥 일찍 오시면 됩니다 강의실 같은 장소이고 그냥 수업시간이 기니까 그냥 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은 각자 하시고 넨도로이드 등록하시고 프라모델 등록하시고 수강하러는 한 3시쯤 오셔도 되구요 모든 백화점 문화센터가 수강생들에게 해당 날짜에 주차 공짜입니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에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이라서 여기도 강의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변경을 했고 그 다음 공기청정까지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신다고 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는데요 일단 수업은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까지 10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AK플라자 수원점 서현역에 있는 분당선 서현역 거기 8층에 있는 문화센터인데요 여기는 최근에 넨도로이드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수강생이 꽤 늘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대략 뭐 6명에서 7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으신데요 물론 한두명씩 비긴 해요 매주 수요일날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이상백 강사님 매주 토요일날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 어떤 분이시냐면 작년 GBWC 에서 이거 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요 작품 보셨을 거에요 아마 이거 아이 칼이네 이거 출품 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수강생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강사님이 되신 거거든요 건담 디오라마 뿐만 아니라 피규어 페인팅도 하시고 이렇게 작은 비네트 그 다음에 이런 수업까지 아크릴 페인팅 피규어 페인팅 건담 그 다음에 밀리터리 뭐 옛날 뭐 이런 다 할 줄 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민 강사님 한민 강사님도 저희 수강생으로 오셔가지고 강사님이 되신 케이스인데요 한민 강사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 그 다음에 토요일날 4시 반부터 8시까지 1시간 반씩 하는데 딱 6명씩만 소수정예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크릴 페인팅, 웨더링, 디오라마 제작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김성국 강사님 AK플라자 수원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시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신청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전화번호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해당 지역에 정보가 뜹니다 그 문화센터에 정보가 뜨면서 뭐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커리큘럼 이라든지 이런 게 다 뜨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링크된 주소로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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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